조알이 너무 아파. 마사지 해 줄까? 어머, 마사지? 뭐야, 너무 스윗하잖아. 뒤집어.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난 4시부터 깨 있었어. 엎드려봐. 여기부터 저기. 일어나자마자 요구사항이 많으시네. 우와, 너무 좋아. 좋아. 어머, 좀 야하다. 이거 뭐야? 왜 이래? 오디오 만들면 너무 이상해. 19금 다 가져와. 이거 안 되겠어. 뭐야. 제가 이 은혜는 언젠가 꼭 바꿀게요. 그 말만 지금 7년째 됐군요. 고마워. 너무 잘해 주신다. 아유, 남편 괜찮네.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있어요.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이에요. 이렇게 잘해주신다. 네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